오케이, 오늘 나온 메커네이트 6에 42, 덱스 까지, MP 까지 가위 잘라서 10% 토도, 토도하면 어, 오케이, 강 나왔죠? 어, 오케이, 뭐라는 거야 110 에피고루 얼마야? 7400 음, 7500짜리 딱인데 멈축 올해 녹아났겠죠? 어, 올해 녹아났거 같고 롱육이 있는데 에디를 열어 볼 수 있지 공 2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, 오케이, 이걸 사면 되겠다 백, 레벨 최소 1억먹는 각 나왔다 최소 1억먹는 각 나왔다 여기에도 에디콩 20까지 각인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잘 사용해서 너무 실패하잖아 아핰핰핰핰핰핰핰 contextual 생각을 안하네 다 쓰는 거 아니야? 아 됐다 아 MP 아쉽다 아쉽군 됐어 자극을 뭘 해줄까? 그냥 궁혼 던져볼까? 궁혼 궁혼? 궁혼? 오케이 깔끔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오우씨 뭐야 이렇게 다시네 사먹? 아 달달하네 그래도 대강 조금 먹는 거 같은데 그렇죠 잘나가자 팔찌 에듀고 싶어 해가지구 이 느낌이지? 2억 8천 3억 나랑 똑같네 3억 팔면 될 것 같은데? 나랑 똑같네 3억 가잖아 공이 높아가지고 3억 4억 갑시다 이게 48짜리 가고 아 쉐이드 스태프 490만원 아 괜찮네 2,200만원. 4월 1일. 오늘 짜거든요. 어제 짜지? 야..어떻게..210억을 올릴려다가.. 2,200만원이 된건가? 4월 1일 짜. 야.. 쓰라네 쓰레..